안녕하세요. 루디아 동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블루베리 겨울에 가온온실에 데려와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온실은 이중온실입니다. 지금 물소리가 들리시나 모르겠지만 수막 가온을 하고 있고 보존헌방으로는 이렇게 열풍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들어온지 한 3일 정도 됐는데 꾸는 인데 많이 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비를 해줘야 되는데 축분태비 저는 축분태비하고 그리고 6개월간다는 멀티코트 멀티코트를 같이 지금 추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가온을 하면 어떤 변화와 얼마나 열리는지 계속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루디아 동사입니다. 기다려주세요. 두ux인거 샷